이맘보 걷기 19일차 출발하겠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매우 화창한 봄날입니다.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무척 좋군요. 이럴 때 많이 걸어야 되겠습니다. 오 신비한다고 신비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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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